돼지비 켜줄게 무심사 팥죽좀 보세요 집으로 가라 총가 가고 총가 한개 주고 한개 가고 어떡같다 나 없어진다 알았었네 무심사 팥죽 드시고 애군 다 날리시고 좋은 일만 많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쁜 청무원님 보이셨다 아이고 예 아우 이뻐요 팥죽 무심사 팥죽을 어떻게 만들죠 우리 예 예 예 일곱소됐어요 오늘 우와 이봐라 이봐 나는 그것도 안보고 청구 갔다가 그것만 신경쓰고 이래가 되겠나 우리 언니들에 가마솥에 끓인 가마솥에 끓인 가마솥에 끓인 가마솥에 끓인 이 팥죽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네 잘 먹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게요 안녕 나 안녕 Для